하마유 자 오늘은 플라이스타즈 만화 리액션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브라투하트님의 영상은 또 준비했구요 오늘은 또 얼마전에 나온 또 따끈따끈한 신상 브롤러 바우스가 등장한다고 하여 자 그렇다면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브롤 패스 500개 빨리 모아가지고 상자 열어서 좋은것 좀 얻어야 된단 말이야 저설브롤러 뽑아야지 하이스트에서 다섯게임을 이겨야 된다고? 그리고 콜트 미션이 아주 괜찮은걸로 떴구만 콜트로 하이스트 바로 승리한다 다섯게임 연속 5연승 가자 어딨나? 하이스트인데 포커는 좀 안녕 지금까지왔어요 야 이거 니 둘 하이스트에서 쓰레기들 아닙니까? 별로 안좋지 않아요? 힐러랑 딜도 애매하고 참 야 일단 아니야 내가 잘하면 이길 수 있어 이 게임 내가 캐리한다 어? 때마침 또 아주 맛있어 보이는 녀석이 있구만 잘가라 어? 무빙! 무빙! 어휴 널 없더요? 안 맞더요? 어? 욱스 난 널 노린게 아닌데 이번엔 널 노릴게 좋아 개꿀이구만 수비도 없고 마구마구 찢어가지고 순식간에 어? 뭐야 쟤 왜저래? 뭐 어떻게 된거야 삐용삐용삐용 쏘리 아니 어떻게 하이스트 저 두개를 갖고 올 생각을 안하냐 개꿀 아 잘했어 콜트 역시 믿고 있었다고 야 집 터진다 어? 내가 내가 먹었어요 야 진짜 환장의 듀오다 저거 아 뿌리모 날 잊고 있었지 아 열받아 심업하고 다음 게임은 다룰거야 으악 자 제발제발 좋은애들 와 삼콜트 이거면 아주 쉽게 깨지 가사 친구들 엘프리모 가잇 발동 고충재 수플렉스 아니 저긴 또 세명다 엘프리모야? 어 집 버서 마구마구 패버려 비 으히히히히히히히히 lob 왜 맨날 우리 팀 만 나 좀 도와줘 야 깡패 3명이라니 뚜루누라다 뚜루누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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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아악 자 다음은 뭡니까 또 어 이번 이야기는 평행 우주 속에 불올러 들인데 헤헤하 헤헤헤헤헤 여기서 고마아안 음 내 독단것 맛좀 봐라 돌겨아 아 취한다 쥬스뽕에 취한다 간다 이미 날아가는중인 불장 안까마구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 까마귄데 까까라치 까까라 타라? 결합이 되어있는거 같은데 심각한 짱퐁인데요 저거 뭐 타라랑 모티스랑 밑에 누구야 스톤가? 아 trag쥬스뽕 아아아 instability 노우 음 어 내 손은 왜이래 이거 와우 어머 야 이 평행우주에서는 블룰러들끼리 합체하나봐요 어떻게 내 몸파이퍼가 돼버렸어 이건 또 끔찍하다 모티스랑 엘프리모랑 뭐냐 이 끔찍한 혼종은 생각하는 걸 멈추기로 한 크로우 자 봉댕이 대포 발사 삐삐삐 쓰리 투 원 아니 야 멍청한 똑바로 세야지 몇에서 센 거야 어 자 2 1 빵 어림없는 소리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안 돼 와 여기에서는 미쳤습니다 그냥 온갖게 다 섞여있어요 외라 이거나 먹으라 오 아니 나 저게 뭐가 날라가나 했더만 프렉크 망치였구나 아 고맙습니다 무기를 줘서 그대로 내려 찍어줄게요 으악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만신창이야 도망孩인가 다시 8 멍청한 야 이거 가차 없네 자 다음은 브롤러들의 휴일 휴가 평화로운 나날 속 지금 싸움에 지친 브롤러들이 해변가로 휴가를 나왔습니다 오예 자 야 누가 더 빠른지 시험해보자고 수염 간 아 역시 여름의 즐기는 빈톤 체험이 지리지 아 짠 짠 짠 어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빠져드는데 어머 파이퍼까지 지나가네 아 누나! 자 그리고 또 다른 희설을 지기는 다양한 방법 모래성 쌓기인데 저게 뭐지?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? You can do this! 알아? So cool! 성 vs 똥 2명 아 하하하하하 어때 니 히터야? 요 정도면 우리랑 이제 비슷하지? 헤헤 어... 어... 건들면 안 되는 친구들을 건든 것 같습니다. 잘 가세요. 그때 파이퍼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? 뭐죠? 만원경을 보고 있는데? 봐봐 너도 봐봐 너 이 자식! 니 뭔데 놔봐 어? 아까부터 힐끔힐끔 아주 수상했어 어? 아니 저기... 님 보려고... 아니 저기 님 보려고 한 게 아닌데요? Bulls in charge 아 잠깐만요 파리가 날아다니서 에라이 하하하하 10분 뒤 정신 차려보니 빨랫감이 되어버린 하하하하 스파이크 와 진 아 여기 어디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라이 아... 뜨거 워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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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어... 근데 왜 또 나 여기 있어 에라이 너 친구한테 전화 거야 어이 당장 와줘 하하 니들 이제 큰일 났다 우리... 굉장히 무서운 친구 오거든 하... 그래그래 아유 귀여움이들 다 데리고 와 아니 뭐 친구 한 100명 불러와도 돼 응 우리 귀여운 재민이 친구들 무시하지 마라고 아 조꾸미 삼총사 등장 엔드 그렇게 산빨래가 되어 버렸다 아야 아훈 아팡이형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